잠깐 사례를 보시게 되면 갑은 2014년도 이 사건 임야 임야를 경례로 취득했고요 이 임야에는 오래된 거죠 1940년부터 의뢰 조부와 61년 사망한 의뢰 부친 분묘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땅덩어리에 자기 땅에 묘가 두 개 묘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현재까지 이 분묘를 이 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갑은 의뢰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남의 땅에 당신의 묘가 있으니까 또 이장에 가라 이장에 가라 아니면 땅값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이거에 대하여 분묘 철거 너 안 하면 분묘 철거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에 맞춰 설명드리면 분묘까지는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철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타인의 땅에다 20년 동안 묘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 소유에 의해서 분묘 기직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장은 안 해도 되지만 요 지료 최근에 판례가 하면 지료 지료는 지급을 해야 돼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료는 내야 되고 철거는 안 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지료를 내기 싫으면 자기가 스스로 입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묘 기직권이라는 건 뭐냐 분묘 묘 봉군으로 싸우면 묘를 말하는 겁니다 분묘 여러분들 산에 가보시다 보면 분묘 많잖아요 묘 묘지를 말하면 묘지 분묘 기직권 타인이 토지에 자기 땅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 기지에 해당하는 분묘 기지라는 것은 봉군이 있으면 봉군이 이렇게 있으면 주위 땅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분묘 기지입니다 분묘 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없습니다 성문 민법이 아니에요 관습법에 우리나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관습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소화하고 분묘를 지키고 분묘를 지키고 여기에 명절 때면 상석을 놓고서 차례를 지내겠죠 봉제사 봉제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봉군은 외부에서 분묘을 분묘 봉우리를 인적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평장원에 왔으면 이것이 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분묘 기지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봉분이 불룩하게 봉분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분이 그 분묘 기지권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승낙 승낙을 받아서 묘를 쓸 수가 있죠 승낙 타인의 토지에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하겠지만 요즘에는 누가 이런 사례가 없겠죠 없을 겁니다 소자 승낙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양도형 현재 내 땅에다가 내 부모님의 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 땅에 내가 설치한 다음에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팔았어요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하면서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럴 경우에 분묘를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특약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깁니다 내 아버지의 묘를 내 땅에다가 설치했다가 땅에 팔렸다 그래서 여전히 이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있고 특이한 게 이거예요 취득시의형 그냥 무단으로 무덤을 만들고서 남의 땅을 점거하는 겁니다 취득시의형 분묘기지권이라 해가지고 자기 땅도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가서 승낙도 없어요 묘를 땅을 파가지고 봉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땅 주인들이 이촌향도에서 도시로 다 떠났잖아요 땅 주위를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묘를 쓰는 겁니다 묘를 써가지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그 상태가 20년간 평원공연화가 지속되면요 C로 취득합니다 C로 취득합니다 아까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20년이잖아요 1961년 40년 20년 이상 점유를 했기 때문에 취득시의형 분묘규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겁니다 물건 취득한 것 때문에 이장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장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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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들 치료는 장사 장례식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단 설치에 대해서 무단 설치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언제 못하겠다라고 대법원 전원합부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거죠 2001년 1월 13일 이거 이후부터는 남의 땅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승낙도 없이 묘를 만들었어 그럴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21세기 21세기에 들어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21세기 이전 2000년 이전 단계에 있을 때는 타 지금 분명히 인정되니까 남의 땅에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남의 땅에 버티는 거죠 오히려 남의 땅이 와가지고 무단 만들어 놓고서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억울하죠 그러면 땅 사용료라도 내라 사용료라도 내라 그래서 최근에 무상 사용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에 2021년 4월달 4월달 대법원 판례에서 시효 취득했다 취득 취득했을 때 땅 사용료를 내라 지료가 땅 짓자 요금 땅 사용료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으면 무상으로 쓰지 말고 이장 이장 다른데 이장은 안 하더라도 땅 사용료 지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최근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남의 땅에 있다고 영원히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문묘 봉제사 모시는 사람에게 무덤 사용료 땅값 내놔 땅값 내놔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땅값 내기 싫으면 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연금 무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금은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닭집사 flopistic